자 20번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. 핵심 문장은 여기 네모 칸 자 이런건 빅칸으로 잘 나올 수 있는가 반드시 표시하고 암기하십시오. 자 be is set about는 막 뭐 뭐 하려하다 야. 당신이 글을 막 쓰려고 할 때 때 it is worth ing. be worth ing는 뭐 뭐 할 가치가 있다. 물론 여기 이제 ing가 문법을 알고 있어야지 자 자신에게 데디야를 상기시킬 가치가 있다. 뭐라고 상기시켜 while 이게 뭐뭐이지만 당신이 o-trap 가져야 하지만 a point of view 이게 관점이지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you should avoid. 당신은 뭐야 피해야 한다는걸 피해야 한다는걸 뭘 피해 telling your leaders 니 독자에게 말하는걸 자 뭐라고 말하는걸 what to think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독자한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말하는걸 피해야 한다.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킬 가치가 있대. 자 avoid는 자 뭐를 뭐를 해놓으려고 해라. 자 question mark. 물음표를 해놓아라. 물음표를 걸어놓으려고 해라. over it all 그 위에 그것에 그 위에 물음표를 걸어놓으려고 해라. this way 이런식으로 you allow 너는 허락한다. your leaders to think 독자가 생각하도록. for themselves 스스로 스스로 about the point 그 요점에 대하여 and argument 그 논점에 대하여 you are making 당신이 만들고 있는 논쟁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도록 허락한다. 자 allow 몇형식? 그치 5형식.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초보장어사 허락하다 누가 뭐 하도록. 축배하시면 틀리겠지?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will feel more involved. 그들은 더 이게 열중하느냐. 그들은 더 열중하게 될 것이다. 그들은 더 열중하게 될 것이다. 자 pp 기억하고 finding themselves just as committed. 뭐 하면서? 자 컴마디아 인지가 패턴이라고 했잖아. 보통 뭐 하면서라고. 자 여기 재개되명사. 재개되명사는 낼 때 얘를 틀리게 내면 됨으로 낼 거야. 재개되명사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그 목적을 재개되명사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. 자 발견하면서 자신들이 그만큼 just as. 그만큼 뭐 하는 걸? 전념하는 거야. 어디에? 그 어디에? 그 논쟁에. 어떤 논쟁? you made. 당신이 만든 논쟁에 그만큼 더 전념하는. 자신들이 전념하는 걸 발견하면서. and the insight. 그리고 그 통찰을. 통찰에 전념하는. you've exposed as you are. 있는 그대로 as you are. 있는 그대로 당신이 뭐야? 노출시킨. 드러낸 통찰력에 그만큼 전념하는 걸 발견하면서. 됐지? 여기 해석이 어렵지? you will have written. 당신은 쓰게 될 것이다. an essay. 에세이를. 자 어떤 에세이야? 나도니 a but b. a 뿐만 아니라 b 한이지. 즉 a voice passivity.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in the reader 독자에서 but is interesting. 또한 재미있는. 자 여기가 병렬이님께 여기가 단수 s가 붙었잖아. 여기도 이제 s가 나오는 거죠. 이렇게. 요러한 에세이를 쓰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또 뭐하게 되는? guess people to think. get이 목적어담에 투부장사 나오면 이걸 무슨 동사라겠지? 그렇지. 사육동사. 시키다지. 이게 하도록.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시키는 에세이를 쓰게 될 것이다. 됐지? 자 여기 네스. 단수. 여기도 단수. 여기도 단수.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핵심 문장은 요기. 요거. 빈칸 나올 수 있는 거. 자.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정리하시고. 여기까지.